날이 날이 날수록 생각이 나네요 또 생각이 나네요 날이 날이 날수록 생각이 나네요 깜빡깜빡 잊었다 그리운 나의 꿈 언제나 오시려나 나의 기다리는 마음 그대는 전년몰이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심정에 진짜 앞으로 내가 이 힘든 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에 성만이 보여요 아빠 나는 성만이 사진도 못 보고 사는다고 엄마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보살펴주세요 진짜 이 영화가 이제는 큰일 났다 이 영화는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위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은근히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나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막노동 하고 있잖아요. 막노동이요? 네.